10K면 얼마냐? 5천원? 5천원 괜찮은데? 파일한 클로징 마켓 트래디셔널 누드 팩토리 크루트 갈든 로컬 스페셜리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수상장 자체가 태가 떠서 아침 9시 반 10시까지 딱 하고 어우 야 이런 거 타고 가나 봐 드디어 이제 출발한다 어 이제 가입을 시작합니다 어린애도 아니는데요? 해적이야? 뭐야 이거? 뭐 팔로우 친단다? 어? 애기도 이렇게 타있다 뭐 뭐야? 쿠리야? 이거? 팔로우 친단다 그래도 밥 먹는 건가? 브레이크 베스트 브레이크 베스트? 오 브레이크 베스트 오케이 크랩 라이스 누더스 5만동 5만동이면 2,500원 개꿀 와 뭐야 이거 뭐야 너무 맛있어 보여 이거 완전 맛있어 보인다 이거 육수 이렇게 딱 끓여주고 나도 여기 같이 앉아야 되나? 같이 앉기 좀 서먹한데? 너무 위화감이 없다고? 뭐야 이거 손지가 있어요 뭐야 와우 야 이건 뭐냐? 무슨 소스냐 이거는? 아 궁금하네 야 이거는 뭐야? 먹어볼게요 야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근데 야 이거가 너무 궁금해 색깔이 뭘까? 나 방송하다 까나리만 확실해 내가 포켓을게요 앗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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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음? 어 이거 왜 쑥 뱀인데요? 이게 뭐야 토마토도 들어가있다 어묵도 들어가있고요 선지도 들어가있고요 토마토 고수 다 이런거 들어가있어요 수수도 들어있어 약간 어묵 국물 맛들 있죠? 깔기 쓰는 느낌이고 고수향이 진하고요 빨간게 들어가는데 맵지도 않아 진짜 선지야 진짜 선지에요 선지 동남아의 묘한 향이 있어요 멸치국수랑 일본 라면이랑 컵도이 메뉴 콜라라나 사드세요 콜라요? 에메 콜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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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가 활동한다 큰일났다 이거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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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 아 좀 냥냥하신거에요? 냥냥 하신거에요? 목 목 목 아 근데 면 추가 안되나? 면 좀 조금밖에 없다 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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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거에요? 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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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하나 더 드셨네 어머 이거 한 그릇 더 드셨네 한 그릇 더 드셨네 내가 엑스트라 안 됐다 그랬잖아 아 근데 이거는 면이 약간 라면인데? 아 왜 라면에 끓여주셨어 이거 야 근데 궁금하긴 하다 베트남 라면 콜라면에 그 면 맛이에요 차장님 선지 안 줬어요 아 몰라 그냥 먹어 그냥 최근에 먹은 면들이 제일 맛있었어 냥 냥냥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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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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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여긴 또 어디야 나 주 야 야 폭풍 내리라는데? 냥냥 아 하드슈 감 어? 야 어 누가 왜 왜 나 왜 잡어? 어 먼저 가요 누나 아니 우선 나를 이렇게 확 잡아버리시네 야 여기 뭐 옷 하나 보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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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포 같은 거 없었나봐 면인가? 사무스인가 이거? 지포도 있어요 야 이거 약간 우리나라 그 옛날 전통 과자 그 조기같이 생긴거 있죠 어 이건 뭐야? 고춧가루를 좀 뿌렸다고 할까요? 보시면 멸치 같은 것도 좀 있고 만비야 아 두리안인가 이거? 야 여기 젓갈도 있네 여기 헨베 과자라 그러나요? 젠베 과자라 그러나? 요런 것도 있네 왕가오 미맛 응? 요런 백들도 좀 귀엽긴 해 음 호박인가? 요것도 좀 귀엽긴 하다 얼마냐? 25만동? 12,500원? 오 요런 것도 괜찮아 그쵸? 네 아니 노래는 또 이게 뭐야 아 근데 수성시장으로 언제 보는거야 헌터가 많이 시공이 되냐고요? 베트남의 남부 중에서는 그나마 좀 큰 도시이긴 해요 어? 야 120만동 사던데? 어 이제 드디어 수성시장 이제 갈 것 같아 배를 서로 대놓고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오 야 이거 호박을 파시는데? 배 젖는 분이 전형적인 딱 그 베트남 느낌 나온다 보시면 이렇게 이야 그게 신기하다 시장이 이렇게 강의해서 울린다는 게 여기 호박 던지는 거 보이시죠? 어 거래요 성사 됐나봐 어 여기 잘 던지신다 하하하하 오 파인애플 이렇게 쌓여있네 바 봐 파인애플 저기 올라가서 막 사고 막 이럴네 개인 버튼 타신 분들 봐 봐 여기 서양인들 내려서 올라간다 와 야 되게 신기해 어 도킹을 해서 이렇게 딱 올라가 저렇게 와 배 위에다가 환자를 덧대서 그래서 약간 건물 비슷하게 만드는 애 와 여기 봐봐 이거 보니까 약간 시카고 생각나는데 건물 퀄리티는 좀 차이가 나는데 또 이렇게 사람들 또 내리는데 하자 자꾸 이렇게 스티커를 주시는데 어? 어 뭐야 누나 아 이렇게 아 이 누나 나 잡고 가시네 일부러 아니 누나들이 자꾸 내 몸을 만들어요 뭐지? 이게 뭐지? 이게 트래디셔널 누드 아 트래디셔널 누드 여기 보시면은 면만드는데네요 이게 쌀값인가? 국수 색깔도 막 보라색도 있고 막 이러네 국수 튀김도 있네 저건 뭐야 쌀감인가? 저게 쌀인가? 이게 쌀인가? 와 저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걸러내나봐 아 쌀 켜요? 민남무 오이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또 이제 또 뭐 사는데다 여기 하아 하나 이게 뭐야? 이거 뭐 써? 이거 왓 이즈 디스? 캔디? 어 오케이 오케이 여신가 본데요 이거? 어?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이게 이게 여시다 100g에 2만돌 이거 맞는데? 어 야 아 아까 그렇게 한 거 있잖아 그래서 그 월남쌈 먹을 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크냐? 말리나봐 요렇게 얘는 어딜 가도 현지인간으로 나 칭찬으로 들을게요 칭찬으로 뭐야 이게 또 어디 내리는데 아 이제 다 왔나? 어 저거 뭐 빠지는 거야? 가라같이 생겼어요 아 이거 먹는 거라고 이거? 저거 어떻게 먹어? 한채로 아 거짓말 하지마 무슨 삶 너 나 모르는데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너 막 그러는 거지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